나중래라도 꼭 해보고 싶은 컨셉트 있나요? 하고 싶은 컨셉트! 사실 저희가 지금 에너지 넘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청순! 청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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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상큼한 거? 언젠간 할 거에요! 아 진짜 제발... 뭐 했어? 아 방금! 아 방금 보누라디오! 아 좋았습니다! 아 저는 봤는데! 날 보고 하면 어떡해... 내 카메라 여기 있어? 여우... 비즈니스! 비즈니스! 그럼 왜? 왜? 비즈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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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! 얼마예요! 온공지능 격리 외계 알아서 척척 네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스트리트 사항이에요